이 slips 심한 숨어있는 곳 다 보인다구 흐우 난 더 강하다 난 더 강하다 난 더 강하다 준비는 끝났다 눈부신 태양빛이 비추던 테라 행성 그곳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테라의 자연은 빠르게 파괴되어 갔고 평화롭고 아름답던 테라 행성은 결국 멸망을 맞게 된다 그 중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 이 공간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폭발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폐허가 된 채 우주를 떠돌던 도시 행성 그런 그곳에 사도라는 생명체들이 유입되면서 도시는 혼란을 겪게 된다 과거 아름다웠던 테라를 기억하는 여인 힐더 도시의 해가 되는 사도들을 처치하고자 마음은 있지만 강한 사도들을 처치할 만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아라드 행성 다행히 그곳에 사도를 상비할 만한 존재들이 있음을 알아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사도들을 처치할 만한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 힐더는 사도들을 차례로 내려보내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사도를 차지할 수 있게 mistake 사도를 지인들에게 도와던 작품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따라 사도를 다행히 다른 사도는 사도를 다행히 하는 그들이 의심을 받아볼 수 있도록 수 Bacon 미소의 수급을 당한 한 상점으로 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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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